경성을 들썩이게 한 슬픔과 낭만의 연예사 정춘의 십자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도 나 찾지 않았어요? 나 그때 겨우 열일곱이였어 이거에 바닥으로 5킬로밖에 있으면 다 폭돌해 놓으며 누가 이랬어? 누가 이랬어? 누가 이랬어? 이 나라. 이 나라. 이 나라. 나의 나라. 나의 나라. 나라. 가족의 나라. 이 나라. 넌 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. 그에 대해 말해줄지. 그에 대해 말해줄지. 이 나라. 이 나라. 이 나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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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